토마토캐닝 야채 볶음요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싱싱한 소재들 빨강파프리카, 노랑파프리카, 샐러리 먹버섯을 넣고 표고도 넣고 특징적으로는 여주가 참 쌉싸름한 맛이 있습니다 여주를 넣고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기름을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볶다가 캐닝과 토마토캐닝을 넣어서 함께 볶으면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감칠맛이 불어나서 다른 마찬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식입니다 이상입니다